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힘당이 서울에서 크게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봅니까 11석 정도 얻었다고 이렇게 나왔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서울 지역의 수정치를 조사한 한 분 주장에 따르게 되면 26석에서 28석 정도를 차지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지역구가 49개니까 24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25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과반수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권역의 49개 선거국 지역구 선거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26석에 28석 정도를 차지한 것 같다.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또 지금 한참 제야 전문가가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데 대략 26석에서 28석 정도가 나오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모레 정도 국힘당에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를 소상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경욱 의원에게 도움을 주시는 통계학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 최소 26석에서 28석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의견하고 지금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실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하고 검증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서도 26석에서 28석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석수가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최소 50석 이상 정도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11석이 아니고 26석에 28석 정도가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마 곧 이렇게 모레 정도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도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뭐 여러 군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의 윤희숙 후보 그다음에 영등포 의뢰 박용찬 후보 그다음에 광진구 의뢰 오신환 후보 다 여러분들 큰 폭으로 이긴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개 뭐 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한 53% 55%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얹어주는 표를 더해주는 일이 없었으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단 국민의힘에 억울하게 여러분들 패배한 그런 낙선자들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들은 대부분 대통령 책임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논지를 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거를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진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거짓 프레임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짜맞춰가는 어쩌면 시민들이나 후보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거짓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런 일체의 은행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집단 체면에 맞춰 홀린 것처럼 사회가 이제 거짓말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정진석 후보는 만 표 이상 정도로 이겼지 않습니까 공주 부여 청량군에서 정진석 후보에 대한 분석은 제야 전문가가 가장 일찍한 그런 분석이죠 만 몇 표 만 한 48표인가 그렇게 아마 이겼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긴 사람이 한 4천 표 정도로 이렇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한 만 4천 표 정도가 투입됐다는 건데 이제 그렇지만 뭐 공주 청량 부여에 계신 투표자들에게 지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빨리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나니까 또 출시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불문율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선출직 공직자를 낯설 려면은 일체 선거부정 문제들 거론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입장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최소 50명 이상 정도 누가 억울하게 낙선의 고비를 마셨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도 이번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네요 2020년 4.15 총선은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지역구 250 뭐 6석인가 이 가운데서 130명 정도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후보자들도 아는 거죠 대회에 들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견을 말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운이 좋으면 또 다음에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패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비용 청구수가 어떻게 날라올지는 이제 다음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 하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있는 건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있는가 뽑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폼을 잡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냥 투표장에 또 나가는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털린 이야기 아닌 거죠 그게 옳은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아무튼 그 선거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 알려질 때까지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선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연금개혁 하나 가만히 보니까 참 젊은 세대들은 지금 바른 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의 앞날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아들이나 딸에게 부채를 넘겨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겠죠 특히 한국 부모 같으면 본인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더라도 그래도 절대 자식들에게 부채를 넘기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부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연금개혁을 보니까 비용을 부담을 조금 더 하고 좀 이렇게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까 소득 대비 연금소득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결국 부담은 모두 다 젊은 세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한이 소득대체율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젊은 세대들한테 그냥 부담을 짊어 지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연금개혁안이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아마 윤 정부가 그걸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또 의료 문제처럼 또 터질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주로 중국의 그런 AI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중국에서도 텐센트 같은 그런 아주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발전을 했네요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투입되는 데이터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 진가를 지금 드러나게 되네요 그 문제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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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